안녕하세요. 함께할수록 정답을 바꿔주는 정답박정구입니다. 자, 정단복의사 파이널 오리엔테이션을 할 건데 자, 오늘도 올해의 마지막 강좌네요. 쌤이 올해는 특히 여러분들을 더 진심으로 응원해주고 싶은 게 그리고 칭찬해주고 싶은 게 뭐냐면 더 힘들지 않았을까, 올해. 이게 버티는 게, 지금까지 더, 지금까지 버텨오는 게 힘들지 않았을까. 그걸 너무 현장에서도 많이 봐서 느꼈는데 선택 과목에 대한 고민, 많이 해봤을 거예요. 그리고 주변에서 정말 많이 얘기했을 거야. 귀에 정말 못이 박히게 들지 않았니? 너는 왜 아직까지 화학을 하고 있니? 근데 그걸 다 견디면서 이 힘든 선택? 어떻게 보면 지금 남들이 안 하는 거잖아. 이게 진짜 참 희한해졌는데 화학을 안 한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, 원래 이과에서는. 그런데 너무나 당연시 되고 있는 이런 분위기에서 그걸 다 견디고, 지금 이 파이널 강좌를 듣고 있는 거잖아. 진짜 너무 대견하고, 너무 칭찬해주고 싶고. 근데 이렇게 힘든 거 같아. 남들이 잘 안 하고 있는 걸 우리가 하고 있는 거잖아. 이런 과정을 견디고 내가 뭔가를 잃었다라는 건 여러분들이 나중에 어느 쪽으로 전공을 할지 모르지만 나중에 사회에 나가서 어떤 일을 하건 좋은 경험이 될 겁니다. 나는 남들이 기피했던 거를 참고 꾸준히 해서 이뤄냈다. 이 경험이 진짜 소중한 거예요. 살아가면서. 그래서 더 칭찬해주고 싶어. 이게 선택감을 바꾸고, 화학에서 바꿔서 다른 데로 간 학생들 있겠지. 그 학생들을 비난하고 싶지 않고 여러분들을 칭찬해주고 싶습니다.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잘 마무리해서 이 파이널 모교서를 잘 마무리해서 보여주자. 우리가 잘했다라는 걸, 올바른 선택을 하고 제대로 걸어왔다라는 걸 보여줬으면 꼭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. 진짜 그 응원을 먼저 해주고 싶었어요. 자, 우리 이제 파이널 모교서에 대해서 얘기를 해봅시다. 자, 9월 평가원, 6월, 9월 이제 치러졌죠. 그러니까 6월과 9월 이제 다 치러졌어. 결론은 뭐냐면 6평, 9평 모두 컷이 48이에요. 어떤 의미일까? 이제 좀 정신 차린 것 같지, 평가원이. 왜 이렇게 기피했을까요? 왜 이렇게 기피했겠어? 어려우니까. 내가 공부했는데 공부한 대로 안 나오잖아. 그러지 않았어, 솔직히? 그래야 맞거든. 그러니까 이거는 거의 출제인들 잘못이 아니었을까 싶어요. 굳이 그랬어야 되나? 근데 진짜 올해는 좀 정신 차린 것 같습니다. 6골을 보면 모두 1컷이 48이 나오고 있죠. 쉽게 내줄게 이제. 이제 돌아와. 네, 어찌됐건. 자, 48컷이 나온다라는 건 이게 대부분 기출 베이스이기 때문에 그래요. 그러니까 이제는 기출 문제에 나왔던 것들을 제대로 공부하고 교육과정대로 공부했을 때 풀리는 문제들이 대부분이었다는 거야. 그러지 않고는 48컷이 나올 수가 없어요. 그러니까 그 기조가 수능에서도 당연히 이어질 거니까 여러분들은 일단 먼저 최근 3년간 기출을 먼저 반복하세요. 그러면서 이제 변형 모의고사로 점검을 하는 거지. 그대로 나오진 않을 테니까. 그래서 근데 그 기출이 살짝살짝 변형돼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일단 기출 베이스를 먼저 확실하게 다시 다져야 돼요. 우리 개념 교재에 문제편 같이 있잖아. 오답노트 갖고 있지. 버리지 않았지. 오답노트 여러 번 풀 수 있게 만들어놨잖아요. 그때 안 했어도 돼. 겨울에 안 했어도 돼. 여름에 안 했어도 돼. 지금 해. 지금 해서 자기가 틀렸던 거, 찍었던 거, 시간 끌었던 거 다시 한 번 최근 3년간 기출은 반복하세요. 반드시 필요합니다. 올해는. 올해는. 기출 베이스로 지금 대부분의 문제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3년간 기출을 먼저 반복하시면서 변형 모의고사로. 우리 파이널 모의고사로. 이제 변형된 건 어떤 게 나올 수 있는지. 자 그런 것들을 이제 같이 점검을 하고 마무리했으면 좋겠어요. 9월 평가원이 끝나고 9월 첫째 주에 이제 끝났잖아. 수요일 날 보고. 그리고 나서 이제 거의 일주일간 우리 출제인들하고 거의 밤을 새서 이제 만들었어요. 만들고 이제 출판사에 넘겨서 조판 작업을 하고 점검하고 오타 점검하고 내용 점검하고 그렇게 해서 딱 바로 출시하고 싶었는데 추석 연휴 때문에. 출판사가 안 한대. 자 그래서 지금 이제 나온 거니까. 원래 더 빨리 해주고 싶었는데. 이게 뭐 9평이 나오고 나서 그걸 분석하는 시간도 우리는 필요하고. 그리고 그거를 특히 9평의 16번 문제. 선생님이 해설 강의하면서 내가 진짜 뭐라고 원래 출제인들한테 뭐라고 안 하는데. 그때 너무 화가 나서 우리 학생들 너무 고생시키고. 이게 너무 악의적으로 고생을 시키니까. 그래서 그 문제 때문에 선생님이 좀 흥분해서 그때 뭐라고 한 것도 있었는데. 그 문제 변형해주기 싫었는데. 그래도 그래도 9평의 그런 주제가 한번 나왔었으니까. 그것도 변형해서 넣어놨고요. 그래서 6월과 9월이 모두 반영된 파이널 모기사입니다. 선생님이 시즌 1, 2, 3 하면서 계속 얘기했듯이. 파이널 모기사는 이제 8회분으로 우리가 마무리할 수 있게. 그래서 시즌 2하고 시즌 3, 6회, 6회보다 2회차를 더 만들었어요. 이게 한 회차 만드는 거 정말 힘들어. 그리고 해설지 보면 알죠. 해설지 되게 우리 감동적이지 않냐. 선생님이 현장에서도 물어보는데. 해설지 어때요? 그러면. 이런 해설지가 없어요. 줄 해설 아니고 다. 송근씨 해설로 다 만들어가지고. 그거 만들어야 진짜 두 배 이상 걸리고 있는 시간이. 그만큼 정성을 들이니까. 그 반응들이 오더라고요. 더 많이 오더라고요. 그래서 작년보다 훨씬 더 많은 학생들이 정답 모의구사 많이 풀어주고 있기 때문에. 우리 다 같이 일 열심히 공부한 준비한 결과가 수능에서 나올 거라고 봐요. 그래서 6, 9가 모두 반영된 파이널 모의구사 하니까 진짜 여러 번 풀어보세요. 풀어보면 문제 진짜 괜찮을 거예요. 다리 틀린 거. 그다음에 찍어서 맞은 거 표시해놔야 된다. 19번 찍었는데 맞았어. 19번 쭉 풀었는데 맞았어. 찍었는데 맞았어. 시간이 없어. 찍었는데 맞았어. 20번도. 와우 대박. 이것도 찍었는데 둘 다 맞았어. 7점은 이렇게 했지. 표기해놔야 된다. 찍었다고. 찍어서 맞았다고 표기해놔야 된다. 이런 거 해놔야 돼. 모르진 않지. 찍맛. 찍어서 맞았다고. 표기해놔야 돼. 그리고 다시 풀어야지. 학생한테 배웠어. 학생한테 배웠어. 그래서 풀어보고 틀린 거 괜찮아요. 수능 본 게 아니잖아. 수능 본 게 아니니까 아 내가 이거 아직 모르는구나. 그런 부분들 우리가 허점을 다 찌를 거예요. 그래서 6평, 9평보다 당연히 높아야 돼. 높아야지. 높은 걸로 만들어놨어. 그래서 6평, 9평보다 어? 나 6평에서 48점 받았는데 나 50점 받았는데 왜 점수가 이 따위지? 그럴 수밖에 없게끔 만들어놓은 거야. 실수 유바할 수 있게. 어느 부분이 또 한 번 장난칠 수 있는지 그런 것들도 예상해서 만들어놨으니까 당연히 점수는 조금 더 안 좋게 나올 거예요. 근데 그거하고 기분 나빠하지 말고 아 내가 수능장 들어가기 전에 미리 틀려봤다. 너무 다행이다. 이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어. 그렇게 다시 한 번 점검하세요. 그래서 1컷은 자 뭐 이게 48컷이 나오고 있지만 우리는 그 정도는 아니고 당연히 그 정도는 아니어야 되고 42에서 43 정도 컷을 예상하고 만들었으니까 자 그래서 6평, 9평보다는 체감 난이도는 어렵겠지만 여러분들이 공부는 많이 될 겁니다. 자 그렇게 열심히 준비한 모의고사니까 같이 잘 점검해서 이거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공부한 거 있잖아. 수능장 가서 잘 발휘했으면 좋겠어요. 선생님이 올해 1년 이제 다 마무리하면서 마지막 강좌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마음이 들지만 진짜 내가 제가 해주고 싶은 말은 잘했다. 잘했다. 너희 참 잘했다. 칭찬해 주고 싶고 앞에 있었으면 등 이렇게 쓰다듬어 주고 싶고 토닥해 주고 싶고 그래. 선생님 이 옷은 뭔지 알아요? 아직 몰라? 인스타 빨리 들어가 봐. 리스 올려놨잖아. 내가 할 게 이제 응원밖에 없잖니. 우리 이제 같이 공부했으니까 이 과정이 다 끝나면 선생님이 진짜 해줄 수 있는 게 응원밖에 없어.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준비해 보려고. 1탄 리스가 지금 조회수가 만천이 넘었나? 뭐 그럴 것 같아. 그랬던 것 같더라고. 잘 보더라고. 그래서 이걸로라도 많이 마지막에 응원해 줘야 되겠다. 그것도 준비할 테니까 잘 보시고요. 자 그래서 6구가 반영돼 있는 우리 정답 파이럴 모의고사 우리 마무리니까 1년 마지막 강좌니까 진짜 같이 열심히 끝까지 잘 마무리해서 수능장 가서 우리 훈구파의 실력들을 잘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. 우리 화학선택자들의 실력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. 우리의 올바른 선택의 결과를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. 할 수 있습니다. 정말 수고도 많았고 자 그러면 시간 지켜서 잘 풀 거지? 잘 풀어보고 중간에 막히는 문제 하면 넘어가는 연습도 해보고 넘어갔다 와야 돼. 지금 이렇게 48컷이 나오는 문제들은 중간에 함정을 넣을 수 있어요. 9평 16번도 그랬잖아. 중간에 그거를 내가 너무 시간을 많이 써서 19번 20번 손도 못 대고 너무 억울하지 않니?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자 이 모의고사 볼 때도 중간에 너무 시간을 끌고 있다 넘어가는 연습도 하시고 그렇게 최대한 실전처럼 연습해서 우리 수능에서 좋은 결과 가질 수 있도록 자 그렇게 같이 잘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. 자 그러면 30분 시간 지켜서 잘 푸시고 1회에서 자 이제 해설 강의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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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